3부입니다. 앞 내용은 고정 댓글에 링크 달아 놓을게요. 봅시다. 추가 2 여러분 써주신 댓글들 보면서 너무나 감사한 마음으로 한 분 한 분 대댓글을 달고 싶은데 너무 많으니까 그냥 여기에다 쓸게요. 현재 이혼 숙녀 기간 중이고 이제 5일 남았습니다. 그때가 되면 최종 판결이에요. 제가 집을 나온 이유는요. 그러니까 저희 집 이게 대출이 대부분이고 또 그 외 계약 문제랑 이것저것 처리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은데 지금 이 그지같은 상황에서 이런 것까지 제가 하기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나온 거예요. 또 하나 짐 정리를 하다보면 분명 그 짐들을 보면서 지나간 세월들이 여기저기 막 튀어나올 텐데 그런 것들 역시 쳐다보기 싫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필요한 것들만 딱 가지고 나왔죠. 다시 돌아갈 생각 추워도 없고 그런 놈과 남편 이런 남편과 평생을 같이 할 생각 역시 당연히 없습니다. 댓글 보니까 계속 왜 여자만 족치는 거냐 이런 소리 하는 분들 많은데 제 글이 그렇게 보였나 봐요. 제 남편은요. 제가 연애 결혼 합쳐서 15년을 알아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제가 알아서 잘 처리하는 중이고요. 실제로 별거 없는 재산이라지만 그마저도 다 탈탈 털어서 완전히 개털로 만들었고 이혼 이후 뒷처리가 필요한 부분들 역시 이 모든 걸 다 떠넘겼고요. 그렇게 괴롭히고 있는 중입니다. 또 이와 별도로 상대방 남편분이 저희 남편에게 상관자 소송을 진행 중에 있으며 거기에 어떻게든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렇게 저희 남편 벌받는 데 제 나름 열심히 일조를 하고 있다 이거예요. 소송 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내가 몇 번이나 그것도 제가 먼저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깨뻔뻔하고 또 인상적으로도 최악이라서 원래 제가 남편만 괴롭히려 하다가 이거 당하니까 속이 터져서 그래서 이 여자도 같이 괴롭히고 싶다는 마음을 먹게 된 거예요. 감히 피해자인 나를 쉽게 입에 올리며 또 그렇게 하면서 나를 더 열받게 하는 그런 부분들 여기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이런 일을 겪은 분들이 얼마나 많을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저는요. 이번 일을 겪으며 제일 힘들었던 게 바로 제 가족에게 이 사실을 알리는 거였어요. 도대체 이걸 어떻게 알려야 할지 모르겠는 거야. 눈앞이 캄캄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불륜 사실을 처음 알았을 때 제가 그냥 다 안고 가려고 했던 겁니다. 흔히 하는 말로 뭐 안 들켜서 그렇지 이 세상에는 불류를 하는 것들이 바퀴벌레 숫자보다 더 많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실제로 이런 비슷한 일을 겪으시고도 시간 지나 잘 살고 계신 분들 많으니까 그래서 저도 나도 힘들지만 내가 많이 아프지만 나만 참으면 되니까 하고 안으려고 했던 거예요. 또 도저히 저희 집에 말할 자신이 없었던 것도 크게 일조를 했고 제 주변 사람들이야 어차피 내가 피해자니까 뭐 제가 욕을 먹을 것도 아니고 또 시간 지나면 아무도 신경을 안 쓸 테지만 안 쓸 테지만 저희 가족은 그게 아니니까요. 부모님부터 할머니까지 진짜 이 얘기를 할 자신이 없는 겁니다. 내가 이 말을 하면 당신들이 얼마나 힘들어하실지 제가 알기 때문에 실제로 다른 건 몰라도 우리 할머니 이 일을 알고 쓰러지시기라도 하면 그땐 협의고 나발이고 다 죽는 거다 이렇게 남편에게 입단속까지 시켰어요. 고작 이 지랄하려고 15년을 맞춰가며 살았나 겨우 이런 놈밖에 못 보는 내가 너무 바보 같고 한심스럽고 여기 적기도 힘들 만큼 정말 많이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아니 여러분 겨우 내 한편 하나 없다고 제가 못 살겠나요? 물론 함께한 시간 15년 세월 드문드문 생각은 나겠죠. 게다가 사람의 뇌는 시간이 지나면 또 좋은 기억만 떠올리는 그런 습성이 있다고 하니까 뭐 저 또한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아마 그리 되겠죠. 그리고 또 시간 이야기라고 많이 무뎌질 겁니다. 저도 알아요. 근데 지금은 다릅니다. 고작 이 모든 것들이 한 달 만에 벌어진 일인데 너무나 갑작스럽고 아프고 실망스럽고 화도 나고 후회스럽고 원망스럽고 죽여버리고 싶고 이거 안 당해본 사람 몰라요. 다들 뭐 똑똑해서 똑부러지게 행동하는 거야 저도 잘 알지만 이게 말이죠. 미리 생각을 하고 또 각오를 하고 있다가 당하는 거랑 즉 알고 맞는 거랑 꿈에도 모르는 상태에서 갑자기 당하는 거 이건 정말 차이가 크거든요. 저도 사실 그래요. 인터넷으로 이런 걸 올라올 때 보면 만약에 내가 이걸 당했다. 그렇다면 나는 정말 빠르고 또 강하고 냉정하게 금방 결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현실은 그게 아니었어요. 많이 다릅니다. 생각보다 너무나 많은 또 힘든 그런 복잡한 무게가 있더라고요. 마지막으로 복수를 꼭 해야 하는 분들도 있을 테고 그런 복수조차도 스트레스를 받아 안 하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사실 저는 후자 쪽이긴 해요. 아니 후자 쪽이었지요. 하지만 이제 다르고 비록 느려도 제가 하고 싶은 것들 다 해보려고 합니다. 그냥 목사발 내버릴까 그리고 그게 나중에 후회로 남을지 아직은 전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지금만큼은 온전히 제 생각만 하고 또 제가 살아갈 날 제 인생만 생각하려고 합니다. 허나 한 가지 걱정은 아직 엄마 아빠만 알고 계시거든요. 다른 가족, 즉 저희 할머니한테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그게 고민인 거죠. 재미없는 걸 끝까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은 늘 행복하시고 절대 이런 거지같은 일은 겪지 않길 바랍니다. 진심이에요. 댓글들 모두 감사했어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댓글 1번. 참고로 이번 댓글은 불륜 카페에서 파견 나온 애들 위주로 한 번 꾸며봤습니다. 아니 무슨 엄마한테 쪼르르 가서 저 여자랑 휴무인데 뻥치고 만나서 모텔도 갔성 당신한테 거짓말로 카톡 보내니 질투도 했성 저렇게 주제주절 말하는 모자란 남자는 반성한다니까 또 15년 세월이 있으니까 용서가 되고 근데 반성 없는 저 여자만 죽이고 싶게 믿고 그런가요? 님이 미워해야 할 대상은 15년의 세월을 기만하고 쓴이 인생을 망친 전남편입니다. 자 방향을 잘 잡으시길 바라요. 반성의 기미와 진정한 사과를 원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인간이면 애초에 가정 있는 남자와 불륜도 저지르지는 않았겠죠? 웃음밖에 안 나와요. 어디서 모자란 남자랑 결혼하고 또 바람난 남편은 가만 놔두고 분풀이는 또 왜 상간녀랑 엄한 사람들에게 하는 건지 그러면 기분 좋아요? 아니 씨 이것도 뭐 야 너는 뭐 뇌가 바람나냐? 참 미친 것들 많아. 글이나 다시 읽고 와라. 2번. 먼저 이 남편부터 잡아가지고 반 병신 만들어야지. 정말 여정녀인가? 아니 남편은 왜 용서를 하는 건데? 그때 됐으니. 아니 내가 그렇게 알아들을 수 있게 설명을 했는데 도대체 아니 제발 뭘 병신을 만듭니까? 제가 뭐 폭력배예요? 아니 그리고 내가 언제 용서했다고 했습니까? 아우 난독증 제발. 3번. 죄는 둘이사 같이 지었는데 누구는 용서해주고 누구는 소송으로도 억울하다고 족치려고 하네요? 둘 다 족치든 아니면 둘 다 용서를 하든 해야지 인생이 불쌍합니다. 나 같으면 둘 다 족칠텐데 이혼료 되는 게 겁나면 그냥 둘 다 조용히 용서하고 계속 바람피든 말든 냅두세요. 님은 거기까지밖에 안 되는 겁쟁이라고요. 4번. 쓴이가 많이 아픈 것 같으니까 이해를 하세요. 2번. 아니 도대체 용서라는 말이 어디 있냐? 내 눈깔이 썩은 건가? 아니면 지금 내가 어? 어? 미친 것들을 보고 있나? 응? 4번. 첫 번째 걸렸을 때 남편을 버리고 바로 저 두 연놈에게 소송 걸었으면 이렇게까지 바닥으로 떨어지진 않았을 텐데 잡자득이야. 좀 답답한 면이 있죠. 5번. 지금 당장 간통죄 부활시켜라. 이런 미친. 야! 이게 사람 사는 꼬라지고 나라냐? 그냥 세렝게트 초원이지.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아이고 말이야. 이게 불륜 바람기가 많은 것들 있죠. 물론 그냥 여자가 좋아서 혹은 남자가 좋아서 그런 것들도 있지만 이렇게 유부관계, 즉 부부, 즉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불륜하는 것들은 불륜 자체, 즉 여자가 좋아서 혹은 남자가 좋아서 그것도 있겠지만 자기 배우자 모르게 한다는 스릴을 즐기는 그런 게 되게 많다고 합니다. 아슬아슬 줄다리기 하는 것처럼, 아니 줄타기. 하악 줄타다가 떨어져가지고 저 지옥 시공창에 쳐박혀 봐야죠. 꼭 그리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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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